조직위원회 대표님, 인력의 정부랑 잘 싸우기 위해서라도 대표님이 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아마 단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원래 많이 계신 줄 모르겠는데 걱정돼서 한 것 같은데 말씀도 안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회복 빨리 하셔야 다음에 싸움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